경기도 청소년전화 1388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계약이 연기되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도민은 누구나 국번 없이 1388이나 휴대전화 03일에 1388로 상담 신청이 가능하고 사이버나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한편 경기도 청소년전화 1388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상담은 물론 가출이나 학업 문제와 같은 다양한 고민 상담을 365일 24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